랩디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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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디젤은 머리도 조용히 해갖고 랩디젤 나오면 좋죠 안나올거 같아요 망해서 랩디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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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는 완전 건담가 아니에요. 건담이라고 하니까. 얘가 건담이라고요. 근데 진짜 이거 좀 톤 넘어냈다, 이거. 한 번 더 큰 변화를 한 번 주고 싶었으나 너무 위험한 건가겠나? 왠지 그랬던 것 같아요, 솔직히. 여론이 안 좋은 거죠. 아, 왜 정치시라고요? 기름 단계에서... 나의 건담은 이렇지 않다고... 그래서 졸래 까였지, 회사 내에 까인 거죠. 그렇겠죠. 아, 토미노 센스의 당신이 참 봤을 것 같아요.